가장 중요한 게 마지막 단계입니다. 작은 마무리는 마지막에 엔진이 잔승의 마지막에 엔진이 그 엔진이 뭡니까 그 엔진이 바로 뭐죠 투표소 레벨마다 몇 퍼센트의 조작률로 표를 훔치고 표를 빼앗을 것인가 그걸 조작 프로그램만 하는 겁니다. 조작 프로그램은 그 조작 프로그램이 이번에 발각이 된 거 아닙니까 공방사람 조작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그건 천재니까 만들겠어. 난 뇌물이 안 되고 조작 프로그램을 돌려갈 때 나온 게 숫자지 않습니까 선거 데이터 중앙선거라는 공식으로 발표한 선거 데이터지 않습니까 그 선거 데이터를 역추적을 한 거죠. 그럼 선거 데이터의 일정한 규칙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 규칙을 여러분 찾아낸 겁니다. 그걸 추적 프로그램을 만들어 가지고 추적 프로그램을 가지고 여러분들 다시 역으로 한번 계산해 보니까 정확하게 추적 프로그램하고 여러분들 조작 프로그램하고 뭡니까 완전히 쌍둥이인 겁니다. 그래서 추적 프로그램이 equal 조작 프로그램 추적 프로그램이 equal 조작 공식 추적 프로그램이 equal이 뭐죠 조작 방정식 추적 프로그램이 equal 뭐죠 조작 공장 그걸 찾아낸 거죠